잠은 일종의 휴식이라고 볼 수 있어. 나도 제일 내가 좋아하는 순간은 잘 때야. 잘 때 나는 막 뭐랄까 힐링을 하러 여행을 가고 어디 가서 맛있는 걸 먹고 그런 거에서는 별로 힐링이 안 돼. 그런 것보다는 그냥 내 집에서 내 방에서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아무데서도 연락이 오지 않고 그냥 하루 이틀 푹 자는 게 나는 최고의 힐링이야. 뭐 어찌 됐든.